네, 안녕하세요. 10월 27일 금요일 아침에 묵사.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급 세대의 모세의 신해산의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언약의 시온의 예루살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하여진 이 우월성을 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중재자로 흘린 피와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고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격려하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이 건면의 배경 속에는 독자들의 박해와 또 어려운 삶의 시련과 고통을 계속해서 견뎌내야 하는 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실수를 언급하는데요. 이어서 현재 교회에 참여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일부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 가능성을 전하며 현재 교회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은혜의 선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은혜의 선포가 있음에도 이 말씀의 길을 막고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철저하게 흔들겠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반관자로 계시지 않고 행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가 또는 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온전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완전히 이 말 천국의 모습을 닮았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건 뭘까 또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는 어떻게 실천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 그 놀라운 권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질서하게 흐트러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달라라는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되어달라는 고백이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실 거라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